잘 익은 바나나 2개는 껍질을 까서 볼에 넣어주시고요 포크 2개로 잘 으깨주세요 계란 2개 잘 섞어주시고요 아몬드가루 반컵 베이킹파우더 3g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자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를 준비해주시는데요 너무 큰 용기에 이 반죽을 한 번에 다 담으면 잘 안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쪽 지름 11cm 길이의 용기랑 너비 10.5cm 길이의 용기에 반죽을 나눠서 넣으니 딱 빠르게 잘 익더라고요 반죽을 넣어주시고요 전자레인지용 덮개를 덮어주시거나 랩을 씌워서 포크로 구멍을 내주시고 4분간 돌려주세요 짜잔 바나나빵이 완성됐어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잘 익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주시고 한김 식혀서 잘라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~~ 음